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배려 없이 쌩쌩 달리는 차들 때문에 길 건너기 쉽지 않았던 경험 많으실 겁니다. 경찰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정문 앞에 있어 보행자들이 많은 횡단보도. 길을 건너는 학생들 앞으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학생들이 달리는 차들을 피해 다니며 길을 건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중심가의 또 다른 횡단보도도 상황은 마찬가지. 경찰이 호르라기를 불며 손짓을 하니 그제서야 차를 멈춰 세웁니다. 이처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들이 쉽게 멈추지 않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지난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사람은 12명으로 보행자 사망사고의 30%를 차지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도 물게 됩니다. 현 중국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가 전방에 있으면 서행하거나 일단 정지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행성되어 있지 않고요. 경찰은 오늘 15일부터는 주요 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